이제 별부장에 나오셨으면, 또 별부장에 대하시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칼에서의 마음을 띄기고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 For the glory of God, let me sing to 하나님. 아멘. 주 하나님, 지신 모든 세계 내 맘 우선을 그리워볼게. 하늘의 별, 울어붙이는 뇌새, 주님의 영혼을 우주에 찬네. 주님의 영혼을 찬양하네. 주님의 영혼을 찬양하네. 주님의 영혼을 찬양하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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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환리 반갑습니다. 제가 이곳에서 1년 동안 설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면서 저의 영혼인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주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요구하셨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맞는 종이 되고 경선하게 쓰임 말아서 웃들기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느껴질 것 같습니다.